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에그타르트 전문 브랜드인 낫다오비카에 방문했는데요. 미트볼을 넣은 고기볼 에그타르트가 새롭게 출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초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계란이랑 빵을 너무 좋아해서 에그타르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에그타르트 30개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30개를 다 먹으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고기볼 타르트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30개는 뭐 가볍게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매장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지면서 깔끔해요. 여기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식으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 요청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는 신제품인 고기볼 타르트 20개랑 클래식 타르트 10개 주문했습니다. 짠! 이렇게 주문한 신메뉴인 고기볼 타르트 20개랑 클래식 에그타르트 10개 나왔고요. 여기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오어레본, 트로피칼 오렌지, 아이스 카페라떼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신메뉴인 고기볼 타르트 먼저 먹어볼게요. 큼직한 미트볼이 통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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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매콤한 토마토쥬인데 테스트리가 엄청 바삭해요 별이 완전 살아있네 완전 싱그러워 색깔봐 이번엔 클래식 에그타르트 먹어볼게요 음 와 근데 테스트리 자체가 엄청 바삭하다 이름처럼 엄청 클래식하고 생크림이랑 해핑크림이 안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테스트리가 엄청 바삭해요 우와 이번엔 이거 한번 그냥 통으로 먹어봐야겠다 우와 엄청 커요 진짜 육즙이 장난 아닌데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엔 트러피칼 오렌지 먹어볼까? 아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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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국이 없이 무화지경으로 먹다보니까 벌써 지금 반 이상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깃을 먹고 와 음료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와 이 밑을 왜 두께보세요 와 이러니까 육즙이 진짜 흘러 넘쳐요 워어어어억 워어어어억 하이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이만큼 먹으면 질리법도 한데 진짜 하나도 안 질려요. 물리지도 않고 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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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